3승 3패 시간 2승 3패 시간 3승 3패 olmay이 . . . . . . . . . 자 걸립니다. 아 좋죠 이런 공. 자 네트. 저 짧은 볼이 조금 어렵거든요 처리하기가. 그렇습니다. 나갑니다. 인터넷셔널이 일단은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만. 자 한 점 차 결국은. 네 저런 것들이 조금 더 스피드하고. 빠르게 나올 수 있어야 겠습니다. 7대 10개의 포인트. 네 김여리 선수가 마지막 잘 또. 유언나의 서브입니다.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. 아 포인트 풀리기 길어. 컨트롤에 난조가 있습니다. 지금 잘했구요. 아 그러나 안서연 선수. 네트인 걸렸어요. 다시 한 번. 자 랠리에요 김여린. 시원한 탑스피. 보낼 수 있는.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보낼 수 있는.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. 네. 이제 테이블 앞에서 깨어나올 필요가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자 좋습니다.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아 이게 또 나간 거 많은군요. 당황하지 않고 경기를 또 풀어갑니다. 오히려 이걸 더 즐기는 것 같아요. 네 더 화이팅도 하고.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나 나갔군요. 나 직선 코스. 도대체. 네. 모아. 정우. 소녀. 선수 중에선 유안나가 경험이 지금 성인 무대에 와서 제일 많아요 네 그렇죠 아 여기서 근데 아 이걸 놓친 게 좀 아까워하네요 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한 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 중반 어 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었던 컨트롤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아 유안나의 강태가 아 유안나 아멘